안녕하세요 건강한 요리를 받는 하공주 한 끼입니다. 추석도 지나고 이제 술 빚기에 딱 좋은 계절이네요. 오늘 빚어볼 술은 석탄주로요. 입안에서 머무르는 맛과 향이 삼키기 아까울 정도로 부드러움을 자랑하는 이향주 중 하나랍니다. 자 그러면 석탄주에 들어갈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맵쌀가루 1kg이에요. 그리고 누룩 600g 덧술에 들어갈 찹쌀 6kg을 준비를 했습니다. 방앗가루에서 빻은 맵쌀가루를 중간체에 한번 내려주겠습니다. 쌀가루 빻을 때 소금 넣으시면 안 돼요. 술만 넣을 때는 소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쌀가루를 내려주는 이유는 쌀가루가 덩어리지 않도록 그리고 또 죽을 만들 때 잘 풀어지기 위해서 쌀가루를 지금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체에 한번 쌀가루를 내렸습니다. 오늘 물이 총 5리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4리터는 지금 끓여주고 있고요. 1리터는 미지근한 물로 개워줍니다. 이렇게 해서 개어서 넣어주게 되면 훨씬 더 잘 풀려요. 그리고 석탄줄은 다른 술에 비해서 물의 양이 많이 들어가요. 보통 쌀의 양에 대비 5배 정도 물이 사용되기 때문에 미술을 잘 빚어야 우리가 좋은 석탄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죠. 이렇게 4리터 물이 끓으면 개어놓은 쌀가루물을 부어가면서 죽을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처음부터 쌀가루를 모두 넣지 말고 여러 번 나누어 부어가면서 쌀가루를 풀어줘야 뻑뻑하지 않고 또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덩어리가 최대한 보이지 않도록 으깨가면서 풀어주시고요. 덩어리가 있으면 쌀가루가 그대로 있어서 익지가 않아요. 우리가 가끔 실패하신 분들을 보면 과발해가 돼서 식초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다 익을 때까지 잘 뿌려서 이렇게 충분하게 익혀주어야 됩니다. 한 방향으로 계속 저어가면서 이렇게 큰 거품이 올라오고 또 투병해질 때까지 계속 끓여주세요. 퐁퐁퐁하고 기포가 지금 가장자리부터 올라오죠. 이게 중앙까지 와야 돼요. 중앙까지 오도록 여기서 티브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죽을 끓이다 보면 바닥에 눕고 해서 죽 만들기 힘들다고 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해보세요. 적당한 그릇에 물을 올리고 이렇게 물속에 냄비를 넣고 죽을 만들면 눕지 않고 술 만들기 딱 좋은 범벅이나 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 되었으면 불 끈 다음에 이렇게 젖은 수건을 한번 덮어주세요. 덮어서 열을 잘 유지하여 뜸이 더 잘 들어가게 해줍니다. 우리 떡 만들 때 뜸 느리는 것과 거의 비슷하죠? 네, 이제 죽이 다 식혀졌어요. 죽 같은 경우에는 25도 이하로 식혀주셔야 되는데 아주 차갑게 잘 식혀졌어요. 누룩 600g을 넣고 잘 이제 칠해 줄게요. 누룩입니다. 하실 때는 손으로 해주세요. 제가 지금 장갑을 끼었는데 손에 지금 상처를 입어서 제가 장갑을 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손 앞에 주실 때 손으로 해주세요. 술을 만들 때는 맨손으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손의 온기가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또 전분을 빨리 분해 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탄류를 만들 때 처음에는 진덕거리고 이렇게 손에 들러붙지만 계속해서 주무르면 어느 순간 전분이 분해 되어서 흐물흐물하게 변합니다. 계속 섞어줍니다. 손으로 하면 쭈르르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묻지가 않아요. 다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발효통을 소독을 해주겠습니다. 술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을 용기를 소독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용기를 제대로 소독해야 잡근 변식을 방지하고 좋은 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용기는 항아리, 내열류리 또는 플라스틱통과 같은 용기를 사용하시고요. 저는 오늘 플라스틱통을 사용해서 스타산을 이용해 소독을 해주었습니다. 네, 이제 담아주겠습니다. 석탄주는요. 맵살로 미술을 만들고 찹쌀로 다시 덧술을 만든 술로 김원, 경제지, 양주박, 음식 방문, 술 방문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맛이 밝고 향기로워 입에 머금고 차마 삼키기 아깝다고 해서 석탄주라고 불린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발효통 가장자리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도수 높은 술이나 주정으로 잘 닦아주시고요. 발효통 밑바닥에 직접 열기가 올라가지 않게 책 또는 받침대를 놓고 올려준 다음에 실내온도 24도 미만인 환경에서 24시간 동안 발효를 해줍니다. 하루에 두 번 정도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래?